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미래를 향한 전향적 조치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야당은 굴욕적 면죄부 외교라며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에 내실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 조치라며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가장 합리적이라 주장한 방안이라며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간합동 논의 끝에 택한 방안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족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잘 알지만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력적인 대일면죄부의 법을 즉각 철회하고 윤 대통령의 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다며 일본 정부의 죄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메일TV 뉴스 조영국입니다.